자, 2019학년도 대수능 6월 가형 총평을 시작합니다. 어, 뭐, 찌라시가 맞았죠? 그래서 예측이 됐던 상황은 맞는데, 그 예측 범준에서 많이 시험 볼 때 멘탈이 많이 깨졌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치? 다만 우리가 멘탈이 깨졌으니까, 앞으로 그냥 내년을 또 기약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야 될 일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대한 명확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대비척으로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총평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번 6평에서의 일단 특징은요. 뭐, 예측했던 대로 일단은 완전 킬러가 없어요. 일단은 압도적인 킬러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연도 수능처럼 이건 누가 봐도 읽기도 싫어요, 막 이런 거, 그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선입관을 갖고 문제를 풀게 되면 뭐야? 큰일 나. 난 당연히 21, 29, 30번이 어려울 줄 알고 19번에서 매달리다가 결국 뭐야? 다 틀렸잖아. 자, 이런 문항에 대한 선입관이 굉장히 이제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 29, 30번이 물론 어렵겠죠. 근데 어려운데 특징이 이거야. 문제에서 완전 킬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측이 됐던 걸 했잖아, 선생님이, 그치? 노차 강조했던 거야. 그러니까 킬러는요, 뭐 호흡을 더 늘리든 줄이든 기존의 문제에서 그냥 킬러예요. 그냥 킬러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출제원들이 뭔가 더 강하게 더 호흡이 긴 문제를 만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사실 이번 문항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런 거죠. 심지어는 게다가 킬러 문항이 킬러인데 익숙해. 사실은 이제 킬러가 익숙해. 그러니까 물론, 물론 선생님 제자들한테는 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사실 그렇죠? 사실 선생님 이거 가용 이번에 30번은요, 바로 지난주 수업이었잖아. 지난주 수업에서 막 강조해가지고 육평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냥 정말 나와버렸네, 이런 거죠. 나 미리 본 거 아니야, 절대. 우연을 치라고. 우연을 치고 사실 등식이 있었을 때 양변에 부정적분을 치하라. 정적분을 치하다, 부정적분을 치하다. 그 핵심인 건데 그 핵심을 너무나 잘 냈죠. 그래서 사실 오히려 30번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오답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킬러면, 압도적인 킬러면 98% 찍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90도 초반대 찍을 것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가는 제종반 같은 경우 보면 오답률이 별로 없어, 30번이.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지 않아요,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이제 그렇고 사실 21번이 킬러라면 오히려 21번이 더 킬러죠. 근데 객관식이잖아. 그리고 사실 21번은 할 얘기가 많아. 그런 어떤 변화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29번 역시나 그냥 똑같은 문제 또 나와가지고 그냥 성선서를 바탕으로 그냥 나왔지. 그냥 이미 봤던 문제야, 사실. 이미 봤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야? 킬러가 아닌 비킬러 문항, 그렇지? 야, 비킬러인데 생소해, 그렇지? 여기에 뭐가 낯섬이 강조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 문항을 통해서 선생님, 비킬러의 난도가 올라갔네요. 아니야, 난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낯섬이 더 증가한 것뿐이야. 그래서 결과론 쪽으로는 뭐냐면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 바로 이게 가장 컸던 거지, 뭐. 그죠?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만 있었다면 30분도 풀었을 것 같아. 근데 이미 30분은 지레 겁먹고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있고 20분 지레 그냥 어려울 거라 예상하고 그래서 아마 비킬러라도 풀어야지라고 그래서 막 그 중킬러 문제 잡다가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마도 시간이 있었다면 이게 난도의 문제가 아니야. 그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시간 압박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서 사실은 이번 6평을 통해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를 내가 당장 풀더라도 나 오늘 10문제 풀 건데 나 10문제 시간 딱 나 50분 제거 풀 거야. 이런 마인드로 문제를 자꾸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더더욱이 실전 연습인 아마 모의고사 훈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 훈련이 선생님이 이제 정해졌잖아. 이제 이건 나의 몫이야. 그치? 얘는 아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모의고사를 그렇게 구성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사실은 기존의 문항을 항상 구성할 때 이랬잖아. 워낙의 킬러가 압도적인 킬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킬러를 읽게끔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비킬러 문항에 대해서 그렇게 일부러 계산 과정 복잡하고 좀 더 뭔가 걸리고 이런 문제를 애들한테 미안해서 만두놓으고 출격 안 시킨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번 6평을 통해서 뭐야? 너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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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그런 류의 문제 일부를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킬러코드 시즌2를 냈잖아. 킬러코드 시즌2가 딱 그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만들어놓긴 했는데 아이들한테는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좀 미안했던 거 근데 이제 안 미안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고 아마 모의고사 구성하면 선생님이 딱 여기에 맞춰서 할 거야. 모의고성을 비킬러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비킬러가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해서 막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여기서 야 요 정도까지 이런 생소한 거를 평가를 해서 그동안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는 그건 나의 자만이잖아. 그치? 선생님의 자만이야 그거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 사실 되게 겸손한 사람이잖아. 믿고 있니? 그래서 사실은 미안해서 잘 추격을 안 시켰던 건데 지금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따 해설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문제는 다 깔끔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내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선생님 성선수리 깨진 것 같아. 이런 거지. 안 깨졌거든. 니프리가 깨진 것 뿐인 거야. 문항은 너무 깔끔하게 설계가 잘 됐고요. 역시나 역시나 선생님이 무릎을 꿇었죠. 와 이렇게까지 문제를 이제 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강조해서 선생님 모의고성을 여기에 맞춰서 할 거야.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어떻게든 30번을 읽기 읽도록 그래도 빅킬러를 좀 무난하게 했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낯섬을 강조해서 문제를 내겠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 킬러는 사실 기존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아. 거의 돌고 도는 것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 만들었던 문항을 가지고 또 재탕하고 재탕하는데 거기서 이제 변화 포인트는 있겠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기출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기출킬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익숙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일단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현상은 이거야. 일단 되게 오랜만이죠. 그죠. 시간 압박 때문에 평균이 대폭 내려갔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 압박 평균 내려가고 컷도 뭐야. 당연히 하락하겠지. 그죠. 그래서 컷이 지금 1컷이 아마 84 정도에 잡힐 것 같은데 문제는 2컷이 문제지. 2컷도 막 이게 얼마 많냐. 그동안 맨날 4점 차이였잖아. 그런데 이번에 일단 평가원인이 추가하고자 하는 방향에선 되게 이상적인 것 같아. 다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컷이 너무 낮은 게 아닐까 라고 해서 9평에서는 살짝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6평은 원래 시험 정신이 되게 강해요. 그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6평을 원래 시험삼아 이런 것도 해볼까 그러다가 결과를 딱 보면 미안해. 그래서 다시 9평에서는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직은 섣부른 것 같아. 판단이. 그래서 9평을 보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시간 압박이 되는 것은 문제는 깔끔한데 왜 나한테만 시간 압박이 돼? 결국은 뭐니? 국어를 못해서 그런 거야. 읽기 능력이야. 결국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읽기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 읽기 능력이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라도 뭐야 무협질한 10권을 읽을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태도적으로 네가 글을 읽으면서 결국은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무엇보다 행동력이 중요한 거야. 문제 속에서 내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냥 읽고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손으로 가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문제네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교육과정 내 합리적인 학습 목표에 맞춰서 이렇게 푸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 그런 길이 완벽하게 있어요. 이번 문제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읽기 능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또 시간 압박이 큰 시험은요. 결국은 실전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쨌거나 뭐야 당장 사실 오늘부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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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부터지 어제부터 이미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선생님 건강이 허락되는 한 많은 회차를 만들게요. 어떻게든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만들었대 그럼 내가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시켜볼게요. 이런 경향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가지고 연습을 시킬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얘기했지만 적어놓을 줄게. 너무 중요하니까. 킬러에 대한 뭐야 선입관 선입관은 뭐야 이거 맴매 아니야 몽둥이야 그치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모효사 할 때 지금 완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그치 선생님 제가 문제를 딱 보니까 선생님 오늘 나 19번에서 완전 말렸는데 나 심지어 14번에서 말렸는데 그러니까 뭐 킬러는 보지도 않고 이제 14번만 연습하는 거지 그러면 100% 뭐야 내년에 선생님 또 본다 그게 아닌 거야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그치 그러니까 완전체 느낌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온전히 다 읽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런 연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이요를 잘 따라가서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까를 연습해야 되는 거지 못 풀어도 좋아 읽어야 된다고 읽기 연습이기 때문에 그런 읽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시험에서 아마 이런 후회하는 일 되게 많을 거 내가 30번 풀었으면 풀었을 건데 이런 애들 많을 거야 사실은 근데 결국은 선입관 때문에 결국 못 푼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가 어쨌거나 문항에 대한 재배치가 모르는 거지 사실은 심지어는 19번을 킬러라고 여겼던 애들도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난 19번이 더 어렸어요 이런 애들도 심지어 있는 것 같아 심지어는 야 드디어 야 드디어 성선설이 뭐야 변했니 성선설의 변화 변화 물음표야 미쳤니 어 맞아 틀려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만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저 선생님 꿈이 원래 성악가라 그랬잖아 미안합니다 어 성악가는 꿈이지만 사실 성악설을 근거로 문제를 내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약간의 조짐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21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항상 강조했잖아 보기를 구성할 때 공차를 1로 준 거야 21번이 사실 평가관이 그러지 않거든요 일단은 예측되는 오답을 일단 보기에서 제거해서 인도해 주거든요 근데 21번 이번이 21번에 처음으로 뭐야 예측되는 오답을 인도를 했어 그래서 아마 3번으로 정답을 쓴 애들이 잘 풀고도 틀린 애들 되게 많을 거야 잘 푼 거거든 근데도 틀렸잖아 근데 이게 사실 선생님이 설계 방식 아니야 내가 그동안 항상 그랬잖아 나는 태도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예측되는 오답을 보기에 넣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평가관이 날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날 따라하지 그런 느낌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근데 그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기를 그렇게 넣어준 거지 사실은 성악설이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성설을 이제는 안 할 거야 이게 아니야 그거 오해하면 안 돼 그리고 아마 비킬러 문항들에 대해서 선생님 계산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건 너의 오해라고 안 그래 선생님이 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문제 풀어보면 저 문제가 저기 다 있네 이런 거지 다 있는데 내 눈이 뭐야 눈이 나빴던 거지 눈의 시력이 나쁜 게 아니라 바라보는 눈의 태도가 나빴던 거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역시 변화는 변화는 무슨 거지 미투지 미투 역시 역시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 답게 스포츠 그치 얘가 약간 무슨 느낌 정착하는 느낌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모르면 바보 모르면 바보는 맞아 그치 그래서 현대로서는 지금 아마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뭐가 3, 4, 4, 4, 5로 정착하는 느낌이야 1번부터 20번이 아마도 3, 4, 4, 5로 정착을 했고 이것도 고정 아니야 이거 5팩 나누기 3팩까지 경험할 수 있는 거다 그치 같은 곳이 있는 순열이야 그래서 5개짜리가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4번일지 5번일지 모르는 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이때 21번의 답은 이제 어디에 설마 1지선다? 원래는 그러면 참 좋았잖아 그러지 않고 아마 얘나 얘가 아니라 어디에서 4개짜리 정답에서 아마도 뭐야 그러니까 21번이 앞으로 우리에게 뭐야? 5지선다가 아니라 3지선다일 가능성이 높죠 1번부터 20번을 물론 다 푼다라는 가정하에 이해 돼? 그래서 아마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3, 4, 4, 5, 5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이번에 나연과의 공통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거든 이건 고의성이야 고의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원래는 사실 예전에는 그냥 이거잖아 4, 4, 4 4, 4, 4 이거잖아 이거에서 이제 5개는 니들이 해봐 21번은 원래 어려운 거야 이런 거잖아 이랬는데 이거 누가 누가 뭐 했어? 평가원에 신고했잖아 이거 평가원에서 누가 신고해가지고 평가원이 보통 이제 말을 잘 들으시거든 그치? 민원을 되게 중시여기시잖아 민원을 그래서 이러면 이거는 20개의 정답을 뭔가 알려주는 느낌? 그치? 그래서 일단은 반영을 하시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런 느낌보다 이걸로 정착이 된 것 같아 그래서 9평을 봤는데 9평도 이래 그럼 수능도 이런 뜬단 얘기야 사실은 근데 그럴 것 같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실 21번은 되게 어려운데 아니 왜 이렇게 항상 오답률은 생각보다 맨날 70%대 되게 어려우면 70%대잖아 나머지 20 몇 프로 애들 뭐 했다는 얘기야 찍어서 맞았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치? 사실은 그게 무시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치? 이따가 풀어볼게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를 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마지막 결국 이제 이게 중요해 그치? 왜 내가 선생님 왜 나는 이번 6평 시험이 너무 나에게 어렵고 물론 그 낯섬이라는 게 이 비킬로 문항의 낯섬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험적으로는 굉장히 까다랐을 거고요 근데 봐보면 행동률이 올바른 애들은요 100점이 있어 선생님 제전이 100점 많아 생각보다 많다니까 이미 조사됐잖아 조사된 애들 보면 96점은 수도 없고요 96점은 너무 많아 스탈이고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작년 수능에서 100점이 뭐라고요? 200명이 안 됐잖아 135명 165명 이거 아니야? 지금 최근 개정교육 과정에 근데 이번 시험은 100점은 빈도는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그치? 왜냐면 킬러가 압도적인 킬러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1기가 잘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스펙트럼이 되게 이상적이죠 그래서 아마 평가원이 추가하는 방향은 이게 맞을 거야 시험은 사실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공부하는 일이 좀 더 이득을 보겠죠 아마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결국은 뭐야 이게 중요해 물론 원래부터 중요했지만 훨씬 더 상승한 느낌이야 사실은 그래서 행동력이라는 게 사실 되게 추상적으로 들려 왜냐면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모든 학문은요 너무나 당연한 걸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수학에서요 자명한 명제를 증명하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본기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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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그게 오해라는 거야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글로 표현해보고 그런 것들을 짚어나가는 행동이 사실은 수학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자꾸 이 필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필연성 찾기 문제를 읽어보면 이 문제의 표현 속에 있는 거로부터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돼 라는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요 이번 시험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 그 작업을 해볼게 자 오케이 총평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총평은 15 15 16 16